지난 9월에 있었던 현안 질의에서 홍명광 감독의 선정에 불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고 국민적 분노가 표현된 현안 질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크리스만 감독, 홍명광 앞에 있었던 크리스만 감독의 선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10월 2일 문체부에서 발표한 축구협회에 대한 중간결파 발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회장님께서 직접 크리스만 감독에 대해서 2차 온라인 면접 진행하셨죠? 면접이라고 하든 협상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의 감사 중간 브리핑을 보면 크리스만 감독 선임에 있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정몽규 회장님께서 2차 면접 당시에 1, 2순위 후보를 직접 온라인 면접했고 관련된 서류는 일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2사의 선임 절차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홍명광 감독의 선임 절차에서도 회장님의 이런 전행들이 다 녹아서 나타난 것입니다. 홍명광 감독 선임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 질타를 했을 때 그 뒤에 체육축구협회가 됐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입장이라고 하는데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특혜라고 부를 수 없다.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홍명광 감독의 빵집 면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인사의 핵심은 공정한 절차입니다.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빵집 면접을 어느 누구도 공정한 면접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 두 감독의 경우에는 현재 현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만나든 어떻게 만나든 그거는 아무 본인의 이해와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홍명광 감독은 울산 현대에서 좋은 리그 1위를 하는 등 좋은 팬들의 성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직에 있는 감독과 직업이 없는 감독의 면접 방법은 당연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면접의 상황은 지금 위중 혐의로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고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서 25억 이상의 연봉을 제공하고 이거 줄 테니 제발 맡아달라고 읍수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말씀하신 액수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모릅니다. 언론에 나온 금액이 약 20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고 있죠. 제가 이번 감독 선임에 와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독 선임 과정이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야 할 후보 명단이나 계약 조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추후 국내외 감독 선임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백서상에서도 그게 밖으로 알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의 책임을 지금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크리스만 감독 선임 홍명보 감독 선임에 있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하고 회장님의 픽한 두 사람을 무리하게 밀러 위원장을 통해서 정해성 위원장을 통해서 이임생 기사로 이사를 통해서 집행하신 겁니다. 그렇게 공정한 절차들이 무시되고 회장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적 절차들이 다 깡그리치 무시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건 감독 모시기 어려워진 겁니다. 왜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외부의 책임을 돌리십니까? 잘못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한 감독을 제가 취임한 이후에 한 번도 안 뽑은 적이 없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후보를 추천했을 경우에 저희가 협회에서 당연히 내고 과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회의 예산은 공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껴 써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항상 내고는 했지만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제 의견을 미리 얘기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 아닙니다. 제가 두 번째 회장님과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의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은 이러한 절차들이 다 절차에 따른 민주적인 집행이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회장님만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게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항상 규정에 맞춰서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님을 비롯한 현대가 31년째 지금 협회를 장악하고 계시고 또 사선 가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세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 몽자돌림의 협회장 끝나고 나면 선자돌림으로 내려서 40년 이상 축구협회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세간의 이야기들이 돌아다닙니다. 정말 상당합니다. 저는 이런 의혹을 받는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를 사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현대가의 이런 형태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평균 임기 재임기간이 18년이었습니다. 몽자돌림에서 34년, 35년 그리고 선자돌림까지 간다는 얘기가 세간에 나오고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 대명천지의 축구협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님 축구의 시대의 마지막 회장에게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인생에 큰 가르침과 기쁨을 주었던 축구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갚아 나가려고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고마움을 갚는 것은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 결단하시고 축구협회를 떠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현대, 현대 말씀하시는데 경제적으로 다 계열 분리되어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남녀 프로팀 4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 연령별 대표팀도 10개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축구계에 매년 1,500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축구계에 매년 1,500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